끝 오케이 오케이 하.. 맛있다 앙 달아 이거 너무 달아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냐 근데? 하하하하 아 이거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재밌겠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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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올라갈 수 있나? 쫍! 쫍! 아이씨 어휴 뭐하는지 볼까? 아니 다 궁금해서 왔어 우리팀 쫍! 파!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나 안 돼 헐 악올리는 왜? 하하하 안돼 아 텐션 뭐야 미쳤다 재밌겠다 가자 너무 재밌겠다 빨리 나갑시다 님들 친구죠? 123번님 KMA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? 사이버친구? 사이버친구? 오늘 만났어요? 아니요? 어 됐어요 그럼 친구 맞네 혹시 빙크 여유 되시는 분 있나요? 빙크 난 주시고 있을게 사이버친구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100개짜리 먹는다 아 내 100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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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휘먹고 그거 뭐지?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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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이 와요 네 이쪽으로 여기에다가 2통 같은데 4번이 조심 4번이 조심 네 네 네 네 어? 어? 예 거긴 한 팀 끝났다 어? 뭐야? 이거 앞에 또 있어요 여기 망로 망로 개피 허어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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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흫 э흫 다섯개 5만원 망로인가 한 명 아냐 망로 아니었어요 왼쪽에 쐈어요 저 있다 여기 있다 왼쪽 잡았다 왼쪽 잡았다 이거 제 그 그 어 여기 사범빈 잡았어요 오 죽었다 근데 얘도 기절이에요 발소리 여깄다 여깄다 사본핀 사본핀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잡았다 나이스 끝 끝 끝 오케이 맛있다 앙 달아 이거 너무 달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거 맞냐 근데? 아 이거 하나님 이거 맞아 아 이거 깜짝이야 아 이거 마지막 이거 팍 튀네 파이널 쪽으로 돌아갈까? 아니면은 와 독핀제가 없냐 얘네 뭐야 내가 다 먹어서 없어 아 저 많아요 저한테 오세요 아 독핵에도 하나 가져갈까요? 들어가서 드릴게요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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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이런 미션을 함부로 거는거 아닙니다 내가 다 받으려고 먹는거 아닌거 알지? 나가지 말고 있어 봐봐 건너야되나? 도핑해야 도핑해야지 도핑해야지 그럼 당연하죠 1분님 드링크 없어요? 1개도 없어요 아 진짜? 어 시체이 많았는데 오면 드릴게요 아니 가니까 없더라고요 1분님 일로 와요 이게 만원짜리 진통제거든요 제가 이거 2만원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2만원 드렸습니다 음료수 좀 많은 분 없어요? 좀만 더 주세요 저 여기로 오세요 여기 만원 더 드릴게요 어? 어휴 3만원 그니까 3만원이라 샀어 너무 아파 내가 먼저 죽어도 시체하면 욕하겠지 이런 년이 다 있나 이렇게 하겠지 이런 년이 다 있나 이렇게 하겠지 아 참다 어떡하지? 약 없는데 던질 게이자 없는데 나이스 일단은 사낼게요 아니 포기한 대로 봐 집 앞에도 한 명 집 들어왔어요 집 들어왔어요 집 들어왔어요 오케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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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말 좀 들어 오세요 네 갑니다 미치 몰라요 옆eka 간다 자리 좋은 곳 나이스 affe 나이스 나이스 치킨 카라 μέ pr 그래 DD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고님 아 알고 있구나 네 저 구독자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미션 깼어 님아 나이스 얼마짜리 미션인데요 아 이거 지금 20만원 넘는 것 같은데 일단 할인해드려야 돼서 좀 가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